실패 티티티티티 그 새끼임 그 새끼임 그 새끼임 어! 나는 그 새끼를 이기는 그 새끼임 그냥 졸라게 쪘어야돼 와 근데 한 대만 레이저 맞출려서 가버렸네 어디? 자연산의 픽도 안 나오나? 딱 농약 안 치고 우리 가족들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딱 농약 안 침 자연산의 픽 제발 스피드 6칸? 이정도면 개과천설이지 좋아 삶이 달라졌어 윤택해졌어 근데 에픽 잘 뜨거든? 근데 그만큼 콜렌도 잘 떠 뭐 이 마이 자식아 뭐 이 마이 자식아 이게 ZX였나? 오케이 컴온 들어오나 예측 까비 완전 멀쩡 퐁퐁 퍼 Bare 푸호보 퍼 일단 1탄 어쩔 수 없어 그래 에피는 어쩔 수 없고 저 새끼 진심이야 좀 쎄 저 새끼 좀 진심으로 오는데? 젤리야 죽었다 오케이 깜짝이야 이씨 저 새끼도 좀 진심이다 졸라 자 일단 일단 보자 나이스 한입 먹으면 한입만 먹으면 이겨 한입만 먹으면 이겨 한입만 한입만 먹으면 이겨 이겼어 나이스 나가 임마 나 나 나 나 나가 나가 디동 확인했으니까 바로 이동해주고 좋아 이것이 레전드 택틱 얍 하하 좋아 어떻게 할거지? 꼬마 친구들 그래그래 에픽을 찾아 떠나는 뭐 그런 작전도 좋지만 이미 어떻게 해? 햇나 딱 보면 돼 여기 지옥기가 좀 사기인데? 어 이거 이거 조금 사기긴 해 나 우리 격퇴전도 있네 다른 방 상대 데미지 100% 증가 그럼 나도 맞는 데미지가 100% 증가하려나? 보이네 이렇게 보이네 이렇게 어 보이네 이렇게 어 음 크 크 결국에 1선에서 뛰어야 이러면 또 먹을 수 있거든 아 지금 머리가 아프지? 한 명은 지금 사우나 있고요 안에 포기했네 한 명은 뭐야 피 깍다 나왔대 뚜둑 두 명 살아 있습니다 반사 어쩔건데 두 대만쯤 게임이기는데 이런 데 숨을 수 있으니까 항상 체크해 주시고요 와 개좋다 이거 위치가 다 보이니까 말이 안 되는데 이거? 이게 좀 머리가 크냐? 이거 좀 지리는 듯? 그냥 주변에 가면 다 보여 이런 식으로 차량 번호 끝났죠? 하나 남았어 눈앞에서 오고 안 되지 좋았다 좋았다 에픽 진짜 목숨곡을 잘 뺏었어 어 오 별로 좋아요 아 근데 사람 너무 없는데 응 좋아 이 정도 뭐야 좀 화마하지 넌 그게 입에 들어가 이 자식아? 넌 그게? 깝죽거리고 싶어 이 자식아? 다음 들어왔나? 다 들어왔나? 그래 다음 섬 들어왔나? 나아가이 자 봉슨컨? 다시 나올거거든요? 여기 아 뭐야 전형물 사라지네? 와 저 100일 안 먹히는거 봐 좋아 좋아 이럴때 딱 스타터팩 하나 야무지게 먹고 오면 자 에픽 나와라 나왔냐? lassen 너땅 자 오오 아 이건 좀 재미없어 이건 좀 진리고 이거 하자 이거 한번 라 어우와서에 써보고 싶었거든 지금 기력약도 많아서 아 먹던가 아 좋아 정olithic 자 You are theετεstaves ZX 입니다. 다른 스케일보다 ZX가 월등히 좋아요 1번 눌러주고 잠깐만 저거 좀 비싼거 아니야? 잠깐만 그 새끼다 걔랑 형이다 어 변시했다 어 ㅅㅂ ㅈㄴ 아프네 아니 대피 타이밍이 너무 어렵다 연타야 돼 나 그냥 저거 좀 피해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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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네 하아 자 이거 고 히히히히히 먹어 주면서 1번 눌러주고 위치 파악해주고 물약 최대한 빨리 먹고 바로 변신 때려주고 아 변신 안됐고 하지만 저거 쓰레기라 내 얘기일거 같고 아 변신 또 안됐지만 무척 X나 길고 변신 또 안됐지만 무척 X나 길고 변신 또 안됐지만 무척 X나 길고 변신 됐고 바로 대피 인간 삭제 인간 삭제 인간석체 어 점프하면 이거 쓴거 아니야 ㅎㅎ 끝 ㅋㅋㅋㅋ ㅋㅋㅋㅋ 오오오오오헤 오오오오헤 오오오헤 오오오오헤헤 오오오오 이게 테크닉이 좀 정말 세거든요 네 목성 떨구는건데 이때 크리필이 아니었나? 아무튼 사거리만 남은 그냥 무조건 죽이는 일인군요 뭐 라바 표절이야 저 공식 콜라보거든? 엇갓이은 놀랍게도 공식이 이거 뒤졌다 이 새끼야 죽어봐 어 슈발 어 슈발 어 슈발 이 새끼가 꺼져 운속이나 드셔 야 맛있는거 많은데? 음 유동존에 게임할걸 낯선은 별로 좋지가 않아 야스야 결국 이제 변신지속 시각이라는게 있어가지고 뭐하지? 이것도 아 고정들일거 같은데? 이거 고정들이었나? 아마 아닐텐데 블랙캣 느낌 생각하면 돌연변이 공격을 받은 물약을 털어트릴 수 있다 이런 큰일났네 나 때리기 이제 물량 나온다고 특제 거기 탄 싸우고 있을 때 딱 이런거 하나 먹고 저기 진입해주면 애들 좋아죽습니다 잠수를 패고 있어 아주 나쁜 아이요 어? 와 힘들어 맞네 이거 블랙캣 했을 때 마이너스었거든 아 아 별론 잘못 눌렀다 좋아요 특수성이 개좋아 이게 이게 좀 사기긴 해 아 야 가볼까? 이 게임에 있어서 이 물량 모노스토어는 엄청난 중요한 템포기 때문에 아 야 나 좀 센데? 나 좀 많이 세 지금 어 다들 저기서 놀고 있구만 하나 죽었고 나머지는 1대1이다? 가자 슈위치 야 ㅋㅋㅋ 프로격 오 오 오 오 아 너무 급했다 당황했었네 일본까지 갔다 왔다는 소식은 듣긴 했는데 실패한 거 보면 까인듯 아 보라색이라서 에픽인 줄 아는 슬라이빈 이러면 밤맛 떨어지니 난 이때가 제일 신기해 아무도 안죽고 있을 때 뭐 담명 좀 죽어져 재밌거든 아무단 조금 템포가 늘어진다구 아 휴비 3개 나이스 아 휴비 3개 나이스 아 휴비 3개야 너 미친게 잘못 건드렸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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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지 아 좀 뭐라도 먹고 싶은데 이거 솔직히 검어 노하우스로 이거 해 오 블러드 캐시 있었구만 오케이 찾았다 일단 얘를 패 심심하니까 일단 얘를 패 패 봐 그렇지 그리고 일단 흡수를 좀 하자 저 일단 흡수를 하고 복제 스위치 반품 자유가 제일 낫지 않을까 오케이 반품 자유로 이거 시너지를 딱 받는거지 일단 스카우트로 자전하고 그 다음에 이거 먹고 오케이 다행이다 그냥 닿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조금 이제 운영을 돌려보자고 한번 저 새끼 해계 스태지 예전해 저거 점마 점마 스태지 예전해 야 저거 왜 저래 저거 저 저 저 저 스탯이 너무너무 쎈데 뱀노도 있었구나 아 아 참 핵끼 너무 많은데 어 이거 너무 스피드가 저렇게 빠른거 진짜 처음 봐 아 아 이렇게 해야 될까잉 아 저 새끼 핵쟁이 못 내려 일단 반품 자유 자 누가 이제 곧 나가 떨어질거거든 제가 딸피 같은데 얘를 죽이자 일단 까비 딱 봐 내가 딸피지 어 딱 움직임이 겁쟁이 그거잖아 아 진짜 너무 힘든데 이거 KBR이 도움되면 일단 미스터 초밥만 먹어 이것도 초밥만 그래도 나이스 먹어주고 이거 게임 구치면 이겟듯? 오케이 다음 금지 보이네 카브리아 기간을 끝났네 니가 니가! 나 리그시따 생각해? 그래서 다음 금지 구현 나 어디인지 알지록 여기 막아버리면 네 존나 답답하지록 심야 여기 아닌데 잘못 막았네요 이거 잠기자마자 다음 보동산 보일 거 아니야 보동산 보기야 또 볼 필요가 없네 어떻게 할 건데 니가 이 압박을 이길 전에 할게 끝 이야 정말 건실하게 했다 물탈 라면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합니다만 어제는 라면 먹었으니까 오늘 라면 먹을까 요즘 라면을 많이 먹게 돼요 사람이 바쁘니까 라면만큼 좋은 게 없더라 딱히 뭐 그렇게 건강에 나쁜 것도 아니더만 보니까 티티티티티 그새끼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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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는 그새끼를 이기는 그새끼임 씨바 전화 하 살려준베 후라탄 아하하하하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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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